네 오늘 이걸 뭐라 그러죠? 배수관 수리? 아 배수관을 수리하고 있습니다.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제발 물이 안 샜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 예전에 해보셨어요? 이런 거요? 이런 거를 아래꽃들이 하는 거지. 캄보디아에 와서 아래꽃이 돼가지고 그 마음들을 이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면서 그동안 저의 심부름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죄송합니다. 감동이네. 보석과 속죄의 삶이죠. 너무 잘 하시는데요? 그러게요. 이거 한 통을 다 쓰면 욕먹을까요? 아니요. 다 써도 돼요. 이때 배경음악이라도 좀 깔려야 되는데. 제가 깔아드릴게요. 뭐가 좋을까요? 모든 것은 편집할 때 가능해요. 편집으로. 너무 덥죠? 날씨가 더운데 안 그래도 이렇게. 이게 거의 돌릴 힘이 없어서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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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